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하룹니다 어제 오프여 가지고요 심야곤 안에서 어제 일찍 잤습니다 꿀잠작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비영상 자막 작업 좀 하고요 지금 크리에이터쉽으로 걸어가려고 지금 당근거래가 있어서 당근거래 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실로 걸어가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119 오케이 여기 맞네요 119 안전센터 상각대 무료로 주신다고 해서 나도 하러 왔습니다 카톡 보내야겠네요 아니 당근 메시지 보내야겠네요 늦을까봐 빨리 걸어왔는데 거의 안 늦었네요 10분 전에 도착했네요 저는 이제 이분은 출근 하신다고 시간 맞춰 달라고 어제 답이 없으시더라구요 일주일 정도 여기서 미드센터 관악까지 걸어가면 한 뒤로 내꺼에요 또 찾아봐요 운동 하겠네요 일반보 챌린지 쇼트로 올리려고요 그래서 뭐 넙친님한테도 얘기는 드렸는데 그냥 얼굴 나오시는 건 나오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캐시워크랑 토스에다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쇼트로 올려줍니다 저작권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다 올려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고 제가 저작권 유튜브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뭐 직접 그쪽의 지리를 물어봐야겠네요 채팅 네 네 네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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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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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, 이 시각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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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, 이 시각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, 이 시각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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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,